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동시에 발행되면서 신청방법에 따른 시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시가 신청시기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혼선과 관련해서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주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감행은 감행은 방문하면 2일 내 신청한 카드로 포인트가 입금됩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시민은 가까운 은행을 찾아가 카드 신규 발급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8일까지이고 지급받은 포인트의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 홈페이지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적합 여부를 거쳐 지급 적합자에게는 문자가 발송되며 카드 발급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네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시 홈페이지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군요. 네 이 점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온통대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역 화폐인 온통대전은 조달청 입찰로 선정된 하나은행이 운영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선 온통대전 앱을 내려받아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하나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일에서 4일 정도 소요되나 오프라인 신청을 하면 즉시 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통대전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경우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캐시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온통대전은 신청과 사용기한 제한이 없으나 15% 캐시백은 7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 곳은 어딘가요? 네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 디지털 프라자, LG 전자베스트샵 등의 대형 전자 판매점과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그리고 NC백화점 등 백화점에서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이외에 유흥업종, 위생업종, 사행업종, 레저업종, 면세업종 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할부나 또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별도로 선택이 가능한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충전금은 할부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백화점 같은 제한업종이 아니라면 별도의 선택 없이 자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은 충전금에서 차감됩니다. 일반 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또 카드 결제 직후 재난지원금 사용 금액과 잔액이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어 재난지원금 결제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재난지원금 결제가 제한된 매장에선 기존 카드로 지불됩니다. 카드사 포인트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금은 또 아닙니다. 현금으로 전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연말정산 때 소득으로 책정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했을 때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 연말정산 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기부금 총액이 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기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간 공제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종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신청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